이 정도는 뭐 인정 일젓고 쫑 빠지는거 보소 지렸다 이건 빵꾸 아님 벌어치기 힘이 없을듯 설마 아 찰취요 미안해 친구 어째야 스코잉 미안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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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어이, 자네 뭐 칠라건가? 모르겠어요, 뭐 칠지. 휴거리도 안 나오고. 대충 비껴치기 흉내나 내봐. 혹시 모르니까, 잉? 아니, 삼제로 돌려볼게요. 들어와서 착석하시고. 이엽. 아싸, 스미마세. 아, 죄송해요. 어허메, 저 썩을 놈. 아아아아아아아아악! 입사 반사면, 코너를 못 도는데? 여기 떨어져야 하니까 오케이 투팁 결정했어 양빵은 아니고 팁스를 책으로 배워서 미안해요 와따 잘치오